뭐라든가 전사할까 그래 천천히 천천히 쇠도 터졌거든 장신구 끝나고 가야돼 해탈 좀 머리 아픈 자리는 있네 어떨까 해탈이 지하긴 했고 힐수도 간다 힐수도 할거야? 3 2 1 고고 깡마 야 널 까지 응 전사 비룡까지 줄 수 있어 벼 층파급장 전사 비룡 나 위압으로 푸는가 아아 나 딜로니로 잠금이 되더라 지금부터 풀스턴 풀스턴 딜 글자 나왔다 나 전사 막을거 없다 뿌리묵기 전사야 돌 빠져 지금 깡마 아아 강화상력 넘으면 됐단거 같아 나름 꾸준 선거까지 3패스 게리풀 하나 남게 필요 데스 게리까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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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다리 나 마비 내가 상탈 지겄네 써있지 어색 여기 도시리 아